안녕하세요. 우리집 건강지킴이 약사 딸래미 약딸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비 지출이 많아져서 고민이신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1인당 평균 136만원의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바뀐 점과 신청방법, 혜택까지 모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본인부담 상한제란 상한액 이상의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 지출이 생겼을 때 아주 유용한 제도이죠. 본인부담 상한액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차등 적용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도 낮아져요. 즉 병원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랍니다. 예를 들어 소득 5분위에 해당하는 가구의 경우 입원일이 120일 미만인 경우 상한액은 155만원, 120일 초과인 경우 상한액은 217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만약 120일 미만으로 입원하고 병원비가 255만원이 발생했다면 상한액 155만원과의 차액인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희귀 질환이나 큰 수술로 인해 수천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한 금액까지만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재정 문제로 지난 2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부터 상한액 기준이 타이트해진다고 발표했어요. 변경된 사항으로는 소득 6분위에서 7분위의 기본 상한액은 현재와 같지만 120일 초과 입원시 상한액이 289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인상되어 86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되고 소득 10분위가 120일 이상 입원한 경우 상한액이 598만원에서 1014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돼요. 이 외에도 8분위에서 10분위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모두 인상될 예정이어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최종 확정 금액은 올 9월에 발표되면 알 수 있으니 추후 영상으로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부담 금액이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큰 병원비 지출이 생겼을 때 꼭 필요한 제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데요. 건강보험을 낸다면 이런 혜택은 꼭 챙겨야겠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개별 신청을 해야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여기호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시면 개인 민원 탭을 찾으실 수 있어요. 개인 민원 탭을 클릭하시면 환급급 조회와 신청 항목이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환급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청 항목에서 환급받을 사람의 정보와 환급 계좌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끝나게 돼요. 어렵지 않죠?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 들어가셔서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갑작스러운 큰 병원비 지출이 고민하셨던 분들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 상한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앞으로는 건강정보와 함께 건강관련 복지 혜택도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하시고 가게에 도움이 되는 복지 혜택 꼭 챙기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